조 선수 1라운드 출발합니다! 두 대란번 출배라! 경기가 끝납니다! 바로 소야트 선수의 주먹을 코토로 박췄던 여재호예요! 이 정도면 저 돗자리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여재호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! 여재호 선수의 중심이 나오는 무게를 카운터로 잘 맞춰서 소야트를 한 큐에 쓰러트렸습니다! 소야트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카운터가 정말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오른쪽 턱이 그대로 가볍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라이트를 계속해서 노렸었던 여재호예요 첫 번째 카운터는 미스가 났고요 두 번째 카운터째 저렇게 소야트를 쓰러트린 여재호 선수가 승리했습니다! 1라운드 KO 승리! 여재호입니다! 첫 번째 카운터는 여재호 선수가 승리 여재호 선수와 여러 개 등장한 일을 키우는 여재호 선수와 함께 승리하는 유정입니다!